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이 조그만 손 하나하나가 모일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많이 참여해주시고요. 그 따뜻한 손길 함께 나눠요. 저희가 신경 써서 재미있게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플리마켓에서 만나요.